사우디캅 투콘 사우디캅 투콘 사우디캅 사우디캅 어..완니.. 뭐였어? 응? 뭐 하랬지? 기억 안 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스페셜 컨텐츠캅 뭐.. 뭐말을 못해 완니..마거 투콘 루짱 천마이 어..내납 수학번 사우디캅 어.. 어..반낙습사 티타이캅 그리고 츄 쩡캅 쩡캅 어..쩡 뺀 피차이 콜렌캅 그리고 커비 컵 커비 뮤직 프로듀서팀 메이트베리캅 완니 자탐 컨텐츠 스페셜캅 스테프 자탐 뺀 까올리 유타이 뺀 양라이 쩌스타또니 차이마이캅 3년? 3년? 2년? 어..저 같은 경우에는 컵이랑 같이 태국에 넘어왔고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3년 뺀이는 언제 왔어? 저는 21살 때 21살 때 5년 전에 오긴 했는데 제일 선배님인데? 중간에 군대 때문에 그러면 총 몇 년 정도 된거지? 총 산걸로는 3년 3년 정도 그리고 우리 쩡형은요? 2년 좀 안됐어요 2년? 생각보다 많이 안된다 생각보다 많이 안된다 어..그런 운가 3년 따뜻한 나라 자유로? 너무 좋다 난 내가 어렸을 때 푸아까오를 봤어 푸아까오 아..무해타이 선수 푸아까오 알지? 그게 나한테 솔직히 처음 준 태국의 이미지? 나는 그래서 태국에 오면 저런 남자들이 엄청 많은 줄 알았지 형은요? 그전에는 이제 내 친구들이나 형들이 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음식도 그렇고 그냥 물가도 그렇고 그 당시에 맞아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제 뭔가 여기 오면은 되게 자유로운 느낌? 너는? 그냥 여행을 좀 다녔는데 베트남이나 태국 중국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여기 머물러 갔는데 너무 좋고 뭔가 나도 이렇게 자유로움 이런 것도 그렇고 뭔가 되게 사람들이 워낙 친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와보기 전에 친절한 분들이 막 아 와보기 전에 아니 와보기 전에 아 와보기 전에 뭔가 다들 이런 건 있는 거 같아 다들 그 한국이 막 좀 빠르고 또 막 춥고 좀 그렇잖아 시니콜하지 어 근데 사실 이런 동남아 쪽 이렇게 따뜻한 나라 오면은 좀 편안하게 휴양하고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나 그런 일이 잘 떠오르지 그렇지 나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와야겠다 생각을 했던 이유가 어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나보고 태국사람이냐고 많이 들었어 아 진짜로? 있어 있어 혼혈인 줄 알아 심지어 지금 많은 분들도 제가 태국이랑 혼혈이거나 이런 줄 아는데 어 순수 한국사람 맞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궁금했어 어 너 태국사람 같아 너 태국 혼혈 아니야?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 태국 어떤 나라인지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 내가 한번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처음 접한 거는 사람들이 너한테 태국사람 같아 였어 그 다음 무슨 귀신 영화 하나 보고 내가 영화관에서 나온 적이 있어 원래 어 그거 뭐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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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샴 샴 샴 샴 상둥이 나오는 거 있잖아 근데 나는 그 샴이라는 영화 공포영화를 보고 아 태국 영화 영화 좋아 나는 피막이지 그렇지 피막이지 이게 세대가 다 달라가지고 우리가 샴 저는 뭐 태국사람인 줄 알아 제기란 얘기는 하지 않겠어 좋아 내가 얘기하면 야 방송용이 방송용 상관없어 솔직히 나는 너무 지판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 근데 살해 보니까 지금 정확한 질문에 그거는 그때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점들이 오래 살면서 오히려 반대로 안 좋은 점들이 많아지는 거 같아 솔직히 나는 좋아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뭔지 이제 두 달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태국어 공부하면서 계속 쉬고 있으니까 그냥 이 여유로운 생활이 너무 아직은 좋은 거 없어 한마디로 백수 생활이 좋다 근데 나부터 얘기하자면 내가 이랬잖아 저 태국 사람 나갔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 했잖아요 태국 막상 와보니까 진짜 태국 사람들도 내가 태국 사람인 줄 알아? 혼혈인 줄 알더라고 진짜로 어 그래서 정말 그대로였어 같이 음식점 가면 우리한테 태국말로 해 민혈이는? 저는 뭐 그래도 한국에 살 때는 뭔가 중학생때도 고등학생때도 그렇고 매번 뭔가 치열한 경쟁 이런 거 속에 살았었는데 여기 오고서는 서로 경쟁하는 게 크게 없이 그래도 그냥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거 평화로운 느낌이지 서로서로 네 한국은 너무 뭔가 어릴 때부터도 줄 세우기 비교하고 양쪽 서로 비교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확실히 뭔가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저희 대학교도 그렇듯이 그냥 이렇게 막 성적 줄 세운 그런 게 아니고 보통 그냥 다 절대평가식으로 하고 하니까 아 줄 아세요? 석차 공개 안에? 어 그런 거 석차 공개 오 너무 좋다 그런 거 너무 좀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때부터 반에서 몇 등 전교 몇 등 이게 나오니까 저 아저씨 머릿속 어떻게 아니 바람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나마 좀 기어져 여기서 마저 보니까 저 아저씨 전면으로 보이는데 귀신같이 날쳐다녀 있으니까 음식? 나 그냥 적응 다 했어 태형 음식이 안 맞아 커비는 지금 몇 년 살한데도 아직도 음식을 빨랑 스타일로 먹습니다 왜 쓰던 부동작 오믈레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진짜로 나는 모든 게 사실은 날씨도 그렇고 다 적응할 수 있는데 사실 나는 음식이 안 맞는 거랑 웬만하면 얘기 안 하지만 진지하게 묻는다면 나는 태국 음식은 나랑 안 맞아 형은요? 네 더워 아 맞아 땀이 많아가지고 맞아 인정 저번에 나 촬영할 때 죽는 줄 알았어 여기서 비가 내리드만 민열이는 뭐가 적응하기 힘들어 아직도 저도 약간 저기 커비 형처럼 음식? 저도 아직 뭐 태국 음식도 잘 안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먹긴 한데 아직 그렇게 막 좋아하고 선호하긴 한데 잘 뭔가 찾기가 좀 힘든 거 같아서 아직 주문하려고 뭐 아직 태국어로 거의 다 적혀있고 하니까 아 그치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나 같은 경우에는 나 그냥 적응 다 했어 근데 우리가 그래 우리가 같이 팀이고 같이 활동하고 우리 같이 프로랜서로 일하잖아 근데 사실 여기는 태국은 진짜로 오히려 나보다 컬랜이 진짜 좋아하는 장소라 사실 우리가 장기로 머물고 예를 들면 컬랜은 내가 봤을 때 거의 태국을 진짜 좋아하고 잘 만난 애지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적응을 다 한 거 같아요 아 진짜 아직도 적응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은 딱히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다 그래도 적응을 했으니까 이만큼 오래 사는 거 아닐까? 그치 그렇죠 상하이지만 이만큼 인간에 띠용이 더 좋은 상담합니다 레이디보이? 그러니까 나리보이? 어 충동 LGBT가 굉장히 그러니까 LGBT를 한국에서는 사실 경험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좋은 점이지 어 그리고 문화상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걸 숨겨야 되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지 아직은 좀 거기 오니까 이제 실제로 되게 오픈된 거지 근데 처음에는 사실 오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어 오 우리 친구 주디 커피 마시자고 나오면 하이힐을 신고 나오니까 그치 그런 거는 처음에 왔을 때는 근데 지금은 나도 여기 있으면서 너무 좋지 그렇죠 지금 그런 거는 나는 그런 거는 진짜 발전돼 있다고 생각해 LGBT에서 오픈마인드 나 한국에선 못 봤다 보니까 응 한국에선 보기 힘드지 그렇죠 어 나 딱 이거 뭐 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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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가 수영장이 다 있고 아 그래 그래 그래서 배우고 싶다 가격이 너무 싸잖아 저는 그게 그냥 너무 좋던데 이게 그냥 나한테도 약간 어 맞아 한국에서는 사실 정말 엄청 비싼 이런 건물 아니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이런 게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말 웬만한 콘도들은 다 있는 거 같고 우리가 이사간들마다 어 이게 휴양지 느낌인 거 아닐까요 태국에 태국에 통로할까만 이 통로 저도 통로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는 공감할 거야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좀 이렇게 그룹화 되잖아 그치 근데 한국인끼리 많이 모여 있는 형성되는 지역들이 있고 근데 우리는 주로 우리 같은 경우에 항상 통로 예전부터 통로 쪽에 좀 자리잡아 있는 한국인들 그룹이고 저기 RCA 쪽에 있는 그룹도 있고 어 나는 개인적으로 지내기엔 통로 쪽이 제일 원래 익숙하고 편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처음에 여기 와서 산 데가 통로 엑가마이 쪽이어가지고 왜냐면 저희 가게가 엑가마이 쪽에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긴 좋고 아 놀기 좋고 편의시설 좋고 근데 차가 너무 막혀 형은요? 형도 여기가 최고죠? 나도 여기를 선택한 게 나도 좀 외로움도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아니 딴 데 가면은 외롭고 여긴 안 외로워요 여기는 그래도 친한 사람들이 좀 살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인들도 그룹화되고 우리는 좀 통로 쪽 그룹인 거지 사실 그치로 얘기들은 근데 인열이는 학교 때문에 대학교 때문에 학교 근처로 타협을 좀 그런 케이스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박나 쪽에서만 살았어서 근데 만약에 학교를 지금 안 다녀 그럼 어디 살 거야? 그러면 저도 통로 쪽에 살 거 같은데 형들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태극 쪽에서는 그걸 우리가 그룹이나 이런 아니면 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갱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지역 만난 애들끼리 좀 로케이션은 나눠지는 거 같아 어디가 특별히 살기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오면 가면 항상 통로 쪽 그래서 우리는 통로에까마에 이쪽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요리를 많이 먹어 나는 툭레디 거의 배달 세븐에서 혼자 살아보니까 혀 기차하는 것도 있고 사실 요리를 하면 돈이 더 드는 거 같아서 당연하 그냥 아 그래요? 어 내가 요리 팔아 어 그래서 저는 그냥 배달 시켜 먹고 그냥 그거 그대로 버리고 제일 깔끔한 거 같긴 해서 나 같은 경우는 요리를 많이 먹어 왜냐면 여기 식자재가 되게 싸잖아 사실 뭐 배달도 저렴하긴 한데 요리하는 거 좀 즐기고 나는 그리고 맨날 요리한 거 보면 태국 음식 해서 애들이 뭐라고 하긴 하는데 한국사람이 아니냐고 어 저는 보통 요리 해 먹습니다 나는 툭레디 아 툭레디 난 툭레디가 최고지 형은요? 난 사먹지 결국엔 사먹는 거구나 막아서 먹어요? 배달로 해 먹어요? 일단은 거의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 한 끼는 학원 가기 전에 세븐에서 음식 사왔던 거 냉동 돌려서 먹고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원 끝나고 한 끼는 그냥 맛있는 거 어떻게든 찾아서 좀 억지로 먹고 있어요 아직은 맛집을 찾아다니시는구나 진짜 비싸더라고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내가 약사가 돼있어 살은 없는 거예요? 잘 참아 저 때문에 왔죠? 채굴은 안재다 어 근데 저도 진짜 아플 때는 그러니까 이거 아팠어 나 죽겠다 싶을 땐 병원에 가는데 이게 모르겠어 외국인이라 비싼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한 최소 15,000만 2만 더 왔으면 그냥 깨지는 거 같아 감기로도 그래서 요즘은 뭐 감기나 정말 뭐 그런 거면 웬만하면 내가 약사가 돼있어 아플 때는 이 약 이건 항생제 좀 넣고 이거는 이거 그래가지고 나는 보통 진짜 아프지 않은 이상은 약을 약국에서 직접 제조해서 먹는 저도 약간 비슷한 거 같아요 저도 이때까지 진짜 진짜 웬만큼 아프지 않은 인상들은 그냥 약국에서 약 사 먹었는데 요번에 한 번 엄청 아프면서 엄청 아팠잖아 아팠었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 병원 갔는데 그래서 그때도 저도 그냥 그래서 아마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되게 심하게 난 거 같았는데 그래서 그때 응급실 가서 이렇게 받고 주사 맞고 했는데 저도 한 만 얼마 나오는 거 같고 나이스 아 엄청 비싸 네 진짜 비싸더라고요 형은요? 아파 봤어요? 태국에서? 난 항상 아파 나 무겁던데 환자야 거의 환자예요 그냥 안 가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자연치욕 어 자연치욕 잘 참아 그러니까 고통을 잘 참아 근데 이거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어디 아프다 그러면 꼭 타이랭을 주지 않나? 나 누구 태국 사람한테 뭐 아프고 그런 보내주면 항상 타이랭을 해 죽이더라 죽이랑 타이랭을 보내주더라 친구들이 배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발가락이 아프든 타이랭을 완벽성시하게 사실 한국에서는 아파서 병원 가면은 진짜 몇천 원 그래서 몇만 원 넘게 가기면 저렴하게 하니까 근데 이건 외국인들은 다 똑같은 건데 근데 태국인들도 같은 입장인가? 모르겠어 한국에서? 한국 갈 때 한 번에 잘 안 사요 라짜다에서 20개 주문했어 아 나는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커비도 그렇고 커비도 대변해서 웬만하면 한국 갈 때 한 번에 사오거나 보내달라고 해요 아니면 태국에서는 진짜 좀 찾기 힘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그치? 저는 옷을 잘 안 사요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뭔지 모르겠어 가지고 잘 못 고르겠더라고요 여기 태국에서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짝짝 한 번 가야겠네 나도 이거는 그래 진짜 쉽지 않아 지금 얘 맘에 들고 예쁜 옷을 태국에서 구하는 건 쉽지 않아 결국에는 찾으면 좀 브랜드 제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음 그거는 나도 똑같이 한국에서 공수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한국인들만이 하는 좀 스타일도 좀 다르지 않나?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치 좀 달라 형 같은 경우에는 옷 어떻게 해요? 아니 나 그 라짜다에서 한 20개 주문했어 다음 최고지 재밌지 파티 파티한 그쪽으로 넘어가게 나이트라이프 저분가 여기 여기 나이트라이프 태국에서의 나이트라이프는 어때요? 아 최고지 최고지 다 같이 파티 파티하는 그치 그치 그런 이슈요 우리가 컵이랑 나 같은 경우는 원래 놀면 같이 놀고 했는데 요 근래 안 놀지 꽤 됐지? 나는 너무 지겹게 놀아서 생일한 기세 휴사대기 가입 친구처럼 친구같은 잘 해주려고 원하는 거 없고 나 같은 경우는 좀 여자친구랑 좀 친구처럼 지는 어 정말 친구같은 난 잉혈이는 아직 로맨티스트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지고 이런 식으로 친구같은 친구같은 편은요? 나는 진짜 좀 잘 해주려고 말도 이쁘게 하려고 하고 1년이 지나도? 어 1년이 지나도 제일 멋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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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헤어져도 내가 잘 해주면 내가 후회가 안 났더라고 나중에 헤어졌을 때 내가 못 해주면 그게 좀 미안한 느낌 드라마네 어 이렇게 드라마를 씁니다 후회되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나도 공감 아 얘는 연애를 안 로봇처럼 하는 얘를? 아니 나는 그냥 원하는 거 없고 원하지 않는 관심도 없고 약간 남처럼 연애한 타입이라 여긴 여기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 사람이 연애할 때 어떠냐 하는데 나 다르지 정말 그냥 다 달라 어 정말 그냥 너무 달라서 다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 FWB 그런 것도 있잖아 왜 다들 근데 우리 한국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있는 문화지 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든 다 있는 거 같고 그냥 부르는 명칭이 다른 거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FWB 아 프렌즈 및 베네피트 이거처럼 외국인들은 끼기라는 걸 어떻게 잘못 오해하냐면 끼기라는 게 만약에 내가 세 명이 있어요 여자 넷끼기 원 킥토킥 쓰리 그러면은 모두가 서로 알고 있고 서로가 서로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외국인들 다 낑는 낑섬 낑섬 컨컬렌 낑 양리 두어일간 다해 르 마이 티타이 봐봐 결국 명칭만 다 그래 똑같이 근데 나도 여기 와보기 전에 끼기라는 게 있다고는 알잖아 그래서 태국은 끼기라는 걸 서로 인정을 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똑같고 명칭만 다는 거야 그렇지 저는 뭐 술 먹다 술 한잔 하러 가서 클럽 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친구 소개로 많이 만났어 소개팅이나 어 이렇게 문자 이렇게 소개해주면 언제 만날래요 카페 만나고 밥 먹고 이렇게 데이트 몇 번 하다가 여자친구 된 경우가 많았구요 나는 근데 태국에서는 술 먹다 이렇게 술 한잔 하다가 이렇게 만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대학교 저는 보통은 대학교에서 네 보통은 그냥 술 먹다 네 아 나는 라임 못 물었어 진짜 나는 성격이 사람들이 모르지만 저 되게 소심해요 진짜 소심해가지고 말을 먼저 못 걸어서 저도 약간 저번에 누가 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사진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많더라고요 DM같은 거 어 네 DM 많이 와 형은요? 뭐 소개 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어디 이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러 가서 정말 마음에 드는 애가 있으면 물어봐서 이렇게 밥 한 번 먹고 그러다가 좋아지면 만나는 거고 태국아서도 마찬가지로 넌 나는 한국에서도 클럽 태국에서도 클럽 하하하하 뼈앉고 다니고 뼈앉고 다니고 꼼잡고도 많이 다니고 그러고 다녔지 하긴 나 한국에서 손 잡고 뼈앉고 다니고 뽀뽀도 밖에서 많이 하고 이랬는데 뼈앉고 다닌다고? 아니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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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다니고 했는데 태국에서는 내가 딱히 이렇게 밖에서 뽀뽀하고 키스하고 그런 거를 많이 아 잘 봤어 확실히 태국 사람들도 대전표에 적중해 한국보다는 모르겠어 밖에서 근데 안에는 나도 모르지 같이 들어가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 나도 대학교에서 이렇게 보통 한국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손잡고도 많이 다니고 팔짱 끼고 다니고 이러는데 태국 대학교에서 그렇게 많이는 못 봤거든요 근데 외국인 많잖아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그러나? 아 네 외국인들은 좀 그런 거 같은데 태국 사람들은 학교 안에서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너무 더워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잘은 못 본 거 같아요 형은요? 형 데이트할 때 어때요? 지금 나가서 데이트한다 손잡고 다니고 그냥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국에서는 어땠어요? 데이트할 때 그냥 아 그러고 다녔지 그냥 혼자 거의 껴안고 막 이러고 다녀 아 형도 껴안고 다니고 근데 여기는 약간 더워서 못 껴안겠어? 약간 상대적으로 부끄러워하는 거 같아 남의 시선을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내가 여기 태국 스태프한테 내가 여부를 부를게 원래 약탐 마 뺀콘타이 칸옥 똑같이 마이탐 양리요 어 차이마에 네 그럼 티 칸 라이 뺀 양라이 아 땜티 아 삼투경 네 아 차이마에 칸옥 뺀콘 뺀콘 차이마에 아 오케이 리사 포테이 과거 와이오파오 나 리사 누구나 다 알지 마리사는 뭐 그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아 저는 포테이토 포테이토 아 포테이토 가수? 네 여기 네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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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야 저번에 한 번 우연치 않게 자리가 돼서 같이 논적이 있어가지고 어 진짜? 네 그래가지고 포테이토 같이 놀았대 샴페인 룩 샴페인 룩 아닌데 아 칵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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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좋아하는 아 형 칵테일 좋아해요? 네 음악하는 사람들 아 파까오 파까오 나 민하 저 친구 파타야에에서 뮤직비디오 찍음 목소리 우호하네 하라 해 뭐 알아라 This game 목소리 모아 와 사이비를 나의 마지막 멤버 다는 하이카 마저스티슈 다는 나나나나나나나 야 우리 그거 뭐였어? 그 랩 하는 사람 누구였지? 조이.. 조이보이 아 조이보이! 우리 조이보이 보았잖아 저번에 조이보이 랩 하는 사람 있었지? 그 와이요파우 불리는 누구지? 와이요파우? 와이요파우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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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누가 좋아? 어 전 밀리 밀리? 밀리 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밀리 랩 잘하고 진짜 특이한 시도를 많이 하는 거 같아 난 너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쇄골랩 어 야 가잇따라 혼뿌 파산하이 호라는 함 엔트촌 앤마이카 오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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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